안녕하세요. 홍투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홍구입니다. 최근 올라오는 영상이 예전과 다르고 제 배경함에도 달라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. 입사한 2명을 현재 홍투부에 채용돼서 스타크래프터 담당자 그리고 또 포트콤 담당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. 미리 공지를 했어야 했는데 새로 직원을 구하는 동안 공백이 있어서 지체될 수 없었기에 이제서야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죄송합니다. 이곳은 제가 또 가정에 집중하고자 신혼집에 방음부스를 설치해서 방음부스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환경이 다르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10만 이벤트는 조택에서 미니 PC도 지원해 주셨거든요. 시가 100만원 이상짜리인데 100만원 이상짜리를 이제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또 영상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PC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래픽카드라든지 키보드, 마우스, 헤드젯 등등 제가 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.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로 뭐 이벤트 영상도 많이 안 올리고 여러분들께 베풀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분한 사랑받는 것 같네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홍투부 2명과 이렇게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2명이 저와 같이 설날 연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이틀에서 3일 정도 못할 것 같은데요.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편집 스타일 갑자기 편집 스타일이 왜 나오냐 인마. 배경화면은 제가 가정 아 배경화면 이래 아악 아악 무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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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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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